지배인님, 객실 손님 일로 도움이 필요합니다. 예, 어느 객실 손님이십니까? 호텔에 오래 묵고 계시는 13호실 손님입니다. 13호에 이 향을 피워드리고 오게. 예, 그러죠. 까다로운 손님인데 힘들게 해서 미안하네. 저도 이제는 적응이 제법 됐습니다. 걱정하지 마세요. 미안하네. 내 선비의 고결함을 내다버린 듯하여 부끄럽구만. 나는 형 같아서 좋았는데. 하... 지금 구 지배님이 13호실 손님 방으로 가고 있습니다. 하... 하..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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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런데 손님이 어디 있다는 거야?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구천성! 보면 안 돼. 숨소리도 내지 마. 저기 저 소리가. 듣지 마. 왜 그래요?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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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